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세미나 발표를 맡은 유정은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C-GRAPH 2017에 발표될 Movie Anything and Cognitive Event Segmentation in Virtual Reality Video 즉, VR 비디오 상에서 Movie Editing과 인지과학 기반의 Event Segmentation의 관계를 알아보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논문은 다음, 이 발표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겠고요. 우리가 흔히 보는 영화, 영상들은 수많은 저자를 언급을 안했네요. 저자들은 아나 세라노, 빈센트 스티스만, 제임 루이즈 보로, 엣알 등등이 계세요. 학교는 스탠포드 유니버시티랑 Zara Goza라는 미국이 아닌 학교에서 공동연구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콘텐트는 다음과 같고요. 다시 시작하자면 영상은 여러가지 샷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서로 이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샷들을 보다 스무스하게 연관성을 주는 것이 바로 Continuity Editing이라고 합니다. 이 Continuity Editing은 샷들 간의 샷이 컷으로 구분되어져 있는데 그 컷을 마치 없는 것 마냥 연속되는 것 마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해주는 장치이자 영상 눈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떤 느낌을 받느냐 간단하게 보시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What do you mean by editing lacks continuity? Jack, when you edit a scene, you have to watch out for little things in the background. Yes, I'm aware. I'm a film major. I'm not sure if you are. In one of your videos, you had a soda can facing one way. And then when you cut back to the scene, it was facing the other way. Oh, please. That's so tiny. Nobody notices that. Don't be so sure, son. People can get distracted if something's not the way it was originally. But I always check for continuity. Like in a fight scene. If there's a... 눈치 채셨나요? 뭐가 이상한 것 같나요? 옷이... 아, 거울 말고? 옷이 자꾸 바뀌고, 옆에 있는 사람이 바뀌고, 앞에 술이 있다가 사라지고, 이런 것들은 진지한 신일 수도 있는데, 이걸 마치 개그 영상인 것 마냥 집중을 깨고, 기계에 이상하게 느껴지도록 만듭니다. 그만큼 continuity editing이 기존에 우리가 즐겨보는 영상상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요. 그럼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은, 이 질문은 이게 과연 VR 영상에도 적용이 될 것인가? 기존의 영상에 적용이 되었던 것처럼 VR 상에서도 continuity editing이 좀 더 몰입을 도와주고 연속성을 주는가? 그리고 만약에 의도적으로 ROI의 위치를, cut 사이의 interest 위치를 어긋나게 하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또한 오히려 그런 비연속성을 선호하지는 않을까? 하는 질문을 이 논문에서 넌지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VR 상에서 continuity editing이 어떠한 식으로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떤 식으로 존재하고 어떠한 요소들이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아보고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기존에는 여러가지 다양한 장르의 영상들을 시네마 영상 문법에 의해서 편집하는 연구 혹은 디자인이 제시되었고 또 그 외에도 시선, eye gaze 데이터에 따라서 영상을 재편집해주는 그러한 연구도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영상 편집과 인지과학에 관련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기존에는 컴퓨터 비전에 관련된 시점으로 영상의 edit과 cut을 분석했다면 요즘 들어서는 조금 더 인지과학에 기반해서 어떻게 continuity edit이 유저가 보는 방식과 brain processing 방식과 연관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논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결과들과 theory 중에서도 이 논문에서 주시한 것이 바로 event segmentation이었는데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이것은 이제 사람이 연속적인 무언가를 볼 때 그것을 머릿속에서 자동적으로 자에게 이벤트 단위로 쪼개서 그것에 서로 상관관계를 유추하고 묶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event segmentation 덕분에 뭔가 새로운 사건, 액션이나 스페이스나 타임이 바뀌어서 새로운 게 생긴다면 그것을 뇌 속에서는 새로운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기존의 narrative status를 업데이트 하고요. 실제로 이제 사람이 영상을 볼 때도 그러는지 뇌파를 감지한 결과 그 cut이 일어나는 부분에서 유난히 brain 활동이 활발한 것을 관측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continuity editing이 기존의 그 기존 영상들에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증거들로 그 증명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인디비주얼하게 서로 달라 보이는 샷들이 이벤트 segmentation이라는 자동적인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 더 색깔이 입혀지고 그것들을 서로 한 대에 묶을 수 있는 능력, 묶어져서 자연스럽게 이어서 볼 수 있게끔 해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VR 영상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는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논문 저자들은 마글리아노랑 잭의 연구를 차용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영상 안에서 존재하는 edit 타입을 세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첫 번째 edit 같은 경우에는 전후의 샷이 스페이스, 타임, 액션 모두 불일치하는 경우였고 타입2 같은 경우에는 액션은 이어지지만 장소나 시간이 변화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은 모두 다 이어지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살짝 앵글이 바뀐다거나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세 가지 타입을 가지고 일곱 명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느냐 영상을 보여주고 그 영상의 어떤 부분이 새로운 이벤트인지 각 이벤트들을 스스로 판단해서 컷해봐라 라고 시켰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실제로 컷이 존재하는 edit이 존재하는 부분에서도 유저는 너무 자연스러운 나머지 여기서는 edit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edit 넘어서까지 하나의 이벤트로 보는 경우를 볼 수 있었고요. 또 그 세 가지 edit 중에서 그 첫 번째 edit 타입 그 디스컨티뉴티 모두 다 디스컨티뉴스 한 edit이 가장 많다고 나왔습니다. 그의 반면에서 세 번째 edit은 되게 적은 비율로 존재했고요. 이를 통해서 continuity edit은 VR 상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제 continuity edit이 VR 상에서도 유효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러면은 조금 더 깊게 들어와서 어떠한 요소들이 어떻게 그 컷 사이에서 컷 전후로 생길 수 있는 유저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가를 알아보자 라고 해서 추가적인 실험을 이행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쪽에서는 네 가지 파라메터를 제시했는데요. 앞서 보여드린 edit 종류 그리고 얼만큼 컷 전후로 존재하는 ROI들이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얼만큼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지의 정도 그리고 전과 후에 존재하는 ROI의 개수들을 변수로 잡았고 실험은 이제 네 가지 시나리오의 영상을 가지고 저 조건 패라메터들마다 잘게 잘게 잘라서 이어붙인 다음에 만든 것이 총 216가지의 클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걸 다 모든 사람한테 다 보여준 건 아니고요. 이것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라메터, 이 변수들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type of edit 종류에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두 개와는 달리 세 번째 edit type 같은 경우에는 VR상에서 거의 쓰이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첫 번째 두 개 모두 다 discontinuous 한 거랑 그 스페이스 타임만 discontinuous 한 경우를 고려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 예시로는 이제 이 첫 번째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점프 컷이 되겠고 두 번째 타입의 같은 경우에는 매치한 액션 혹은 컴프레스 타임 컷가 되겠습니다. 예시 영상은 아래와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변수는 이제 ROI의 이어짐, 얼라인먼트인데요. 얼만큼 떨어져 있냐를 기반으로 세 가지 컨디션을 내세웠습니다. 첫 번째 컨디션 A0 같은 경우에는 전후로 위치가 일치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A40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전후의 거리가 약 40도 즉 같은 시야각 안에 존재할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야각 밖에 서로 떨어져 있는 경우 그 약 80도라고 잡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변수로는 ROI, 전과 후에 있는 ROI 개수에 관해서 기반으로 잡았는데요. 이제 전과 후인 비포 앤 에프터 따로 잡고 그 비포 앤 에프터 상에서 이게 한 개만 존재하는지 아니면 두 개가 존재하는데 같은 시야 안에 있는지 아니면 두 개가 존재하는데 시야 밖에 존재하는지 그렇게 구분을 지어 총 아홉 가지의 컨디션을 컨비네이션을 내놓았습니다. 왜 세 개만 고려하냐 하면 ROI 자체는 정말 기약으로 무한대로 불안할 수 있지만 그걸 다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저 세 가지만 했다고 합니다. 간략하게 써몰라이즈 하자면 두 가지 타입 에디 타입과 세 가지 얼라이먼트 그리고 아홉 가지의 ROI 컨피규레이션 해가지고 총 54가지의 경우가 나왔고 그게 총 네 가지 시나리오를 시나리오를 생성이 되어서 총 216개의 영상 클립이 만들어지고 실험되었다고 합니다. 실험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총 49명의 실험 테스트 서브젝트가 존재했고 각 테스트 서브젝트는 36번, 36개의 클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서나 종류는 랜덤하게 이루어졌고 총 15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7명은 컨티뉴티 에디팅이 리얼에서도 유효하는가를 알아보는 것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파라미터들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는지 어떤 식의 비이비어를 보이게끔 하는지를 알아보는 것 추가적인 실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본격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서 베이스라인 데이터를 구축했는데요. 이제 베이스라인 데이터와 유저 실험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가 거의 일치할수록 컨티뉴티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라인 데이터를 위해서 또 10명의 사람들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이들이 본 영상은 아까 말씀드린 잘라져서 이어붙여진 컷이 아닌 아예 통째로 통짜 원본 영상을 본 것으로 컷이었고 아마 원테이크 영상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영상들을 보는 그 Eye Gaze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정말 사람들이 같은 것을 보고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ROC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를 이용을 했는데요. 이걸 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이 보는 것이 얼만큼 일치하는지를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Curve로 플랫해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Curve는 Curve 자체는 이제 Inter-Observer Conferency를 구하여 나타내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면 그 유저의 각 프레임당 유저의 픽세이션을 모아가지고 그 픽세이션을 에워싸는 2D 가오시안을 이용해서 에워싸는 히트맵 혹은 세일러시 맵을 구한 다음에 그 픽세이션 포인트가 K%만큼의 세일리언트한 리즌에 히트할 레이트 그러니까 들어갈 확률이 얼마인지 구해서 나타낸 게 IOC, IOBC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걸 이용해서 구한 게 이 그래프와 같고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K값이 이쯤 되면은 이제 처음 시작부터 아예 히트 레이트가 1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즉,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2% 내의 지점을 일치하게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얻은 데이터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분석을 할 것이냐는 다음과 같은 매트릭이 있겠습니다. 우선은 이 논문에서는 사람들의 시선이 ROI까지 도달하기까지 몇 프레임이 걸리느냐를 측정했고요. 또한 그 ROI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픽세이션이 전체 픽세이션의 몇 퍼센트인지를 구하고 또 이제 픽세이션과 베이스라인 데이터와의 차이를 구하고 또 전체 데이터 중에 픽세이션이 얼마인지를 구하였습니다. 그것이 mfix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것의 스테이트에 따라서도 또 저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나중에 보여드릴 그래프에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 결과들은 멀티레벨 모델링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였는데요. 멀티레벨 모델링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룹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들에서 어떤 랜덤한 효과를 스페시파이 하고 그게 영향이 있는지를 아는 데 되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실험의 경우에는 저 랜덤 효과 효과는 이제 아마 그 서브젝트 그 당사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용한 결과 그 퍼 픽스 인사이드 퍼센테지 픽세이션 인사이드랑 넘버 픽세이션 같은 경우에는 서브젝트와의 관계가 되게 시그니스 캔트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거로 샘플들은 이제 디펜든트 하다고 여기고 이것을 분석하는 데 멀티레벨 모델링을 계속 이용하게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 프레임스 투 ROI ROI까지의 프레임 개수와 그리고 베이스라인과의 오차 같은 경우에는 서브젝트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 넌 시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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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고로 독립되어 있다라고 여겨졌고 그렇기에 팩토리얼 아노바랑 본 페론이 포스트 혹 아날리시스를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이용해서 분석했다고 합니다. 이때 사용한 시그니스 시그니스 레벨은 0.01이 되겠습니다. 결과를 보여드리겠는데요. 그 얼라이먼트 영향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시그니스 펜스가 0.01로 그 모든 ROI 얼라이먼트 상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신기하게도 이 ROI 얼라이먼트가 얼라이먼트가 더 커질 차이가 커질수록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거예요?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았을까요? 피팅 한 거예요. 점을 찍고 그것을 피팅한 저도 되게 궁금했습니다. 네? 어떤 거예요? E1 E1 Edit 타입 이요. 아까 이제 Edit 중에서도 전 후 Continuous 전 후 를 비교했을 때 이제 컨티뉴스 아예 시간 공간 그리고 액션이 모두 Continuous 하지 않은 게 E1 이었고 전후 상황을 볼 때 이제 액션만 Continuous 한 게 Edit 2 였습니다. 그리고 A0와 A40 자체는 큰 시그니프 큰 큰 유임 시그니프 큰 차이가 안 보이는 반면 어 그 시야각 랩 시야각 밖에 얼라인된 경우에는 아주 큰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Per Per Percentage 픽세이션 인사이드 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고요. 이것은 즉 어 유저가 만약에 보고 있는 ROI가 시야 밖으로 나갔을 때 어 그것을 찾아가는 데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걸 찾아가고 정착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라는 것 결론을 유추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Edit 타입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또 보겠는데요. 아까 또 보여드린 그래프가 나왔는데 Edit 1랑 Edit 2가 의외로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서로 큰 시그니피틱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여졌고요. 그리고 이제 ROI 컨피그레이션 이제 전후에 몇 개의 ROI가 있는지 그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에 대해서는 어 의외로 별로 그 그 그 상황이 총 게이지 데이터에서 몇 개 의 픽세이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앞에 뒤에 ROI가 몇 개가 있든 사람이 탐구하고자 하는 그 행동과는 그닥 연관이 없을 것 같다 라고 하고요. 하지만 이제 그 이전에 어 ROI 개수 자체 ROI 컨피그레이션 에 대해서는 그 얼만큼 그 몇 퍼센트의 픽세이션이 ROI 안에 있는지에 대해서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 퍼센트 픽세이션 인사이드에 관한 그래프는 이걸로 볼 수 있고요. 잠깐 이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되게 특이한 그래프인데요. 각 색깔이 잘 모르는데 색깔은 그 ROI 컨피그레이션 특히 그 비포 상태를 나타내고 그 비포 이러한 비포 상태에서 애프터 상태로 갔을 때 퍼센테이지 픽세이션 인사이드가 몇인지 나타내는 수치가 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 색깔은 ROI 얼라인먼트 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은 스캔 패스 차이 그러니까 베이스라인 데이터와의 차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그 경우에도 이제 애프터 값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지나고 나서 그 컷 에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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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떨어졌을 때 이 에러값이 더 크게 나오고 그게 한 C란에 있을 때 에러값이 적게 나오죠. 그러한 양상을 모든 비포 케이스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어 어 이들이 제시한 패러메터 외에도 여러가지 효과 여러가지 영향을 주는 것이 보였는데요. 어 비디오가 시작하고 그리고 컷이 에디씨 일어난 직후에 유난히 그 탐구하는 피크가 어 피크가 생성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게 이 그래프가 그걸 보여주는 거인데요. 이 그래프를 설명드리자면 이제 각 프레임 이 X축이 프레임 시간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안에서 어 사람들의 픽세이션이 어디에 로케이트 해 있는지 이 만큼을 보여주는 그래프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얀색은 백그라운드에 픽세이션하는 만큼 그리고 파란색이랑 초록색은 이제 아로아이 그리고 이 보라색은 아이덴테이트라고 픽세이션이 없고 세테이트하는 정도를 나타냈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컷은 여기 6 X.4 6 에서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고 저 6 에서 유난히 백그라운드 픽세이션 값이 치솟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어 뭐냐 A80 컨디션에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백그라운드에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백그라운드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로아이를 보지 않고 백그라운드를 보고 있다는 것에서 이 사람들이 유추하기에는 그 시야가 밖에 있으니까 얼라이먼트가 어긋나 있으니까 그 어긋난 것을 보기 위해서 그만큼의 시간이 걸렸다. 그러니까 바로 로아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비게이션하는 시간이 들었다라는 것을 추측한 거겠죠. 정확히 어디를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 어디를 보고 있는지는 이 그래프상으로는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그 이제 스페시픽하게 두 가지의 에딧이 어 비포 영이랑 애프터 영 에서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봤는데요. 어 왜냐하면은 이 두 타입이 가장 VR상에서 커먼한 케이스이기도 하고 어 에디타입 자체 자체는 크게 뭔가 다른 게 없다. 하지만 이 두 번째 타입에서 유난히 그 이 지점에 그 골짜기라고 해야 될까 지점이 존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지 컨티뉴티 그 이투 이투가 그 액션이 컨티뉴스한 타입 이지 않습니까 그 컨티뉴티가 유저를 조금 더 ROI에 집중할 수 있게 조금 더 끌어들이게끔 하는 요소가 된 것이 않을까 하고 이 논문에서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기들의 컨티뉴티션은 이러한 분석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한 것이 체계적으로 시도한 것이 처음이었고 이 연구가 추후에 VR 에디터 크리에이터들에게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특정 에디션이 어떠한 반응을 끌어내는지를 또 알려준다. 라고 합니다. 이 연구를 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챌린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너무 많은 요소들을 그러니까 디멘션 자체가 너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텅텅 빈대에 사람 하나만 있을 영상을 볼 것도 아니고 영상 안에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디멘셔너리티가 너무 높아서 파라미터 스페이스를 지정해줘야만 했었고 그리고 또한 이런 기본적인 요소들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 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됐다고 했습니다. 이 연구에는 이제 리미테이션 역시 존재하는데요. 이 역시 자기네들이 선택한 영상에 한해서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고 또한 자기들이 이 논문에서 정한 패라미터 외에도 많은 패라미터들이 존재할 수 있고 그것을 퓨처워크에서 좀 더 다뤄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 패라미터들은 이제 앞서 언급된 세 가지 컷 이외에 다른 타입의 컷이라던가 아니면 조금 더 긴 내러티브 무비라던가 아니면 조금 더 복잡한 비주얼 컨텐츠 와 그 사운드가 어떤 효과를 주는지 이에 대해서 충분히 미래에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세미나 발표는 끝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영상을 나중에 올려주기로 했는데 아직 발표가 안 돼서 그런지 페이퍼 외에는 아무런 영상을 볼 수 없었고요. 맨 처음에 컨티뉴티 에딧이 이 VR상에서 유효하는지 에 쓰인 이 세 가지 영상은 네 가지 영상이지만 직접 쓴 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영상은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다른 영상들은 직접 제작을 의뢰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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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VR에서 E3 Type E3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Type E3가 같은 장소와 시간인데도 살짝 앵글만 바꿔서 보여주는 건데 이 VR 컨텐츠 자체는 모든 앵글에서 볼 수 있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E3 에릭이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얘도 흐름이 스토리 진행이 있어야 되고 모든 스토리를 원테이크에 보여줄 수는 없는 거니까 물론 3D로 만들다면 가능할 수 있겠는데 직접 촬영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 사이사이에 컷이 존재하겠고 그게 대부분 E1 타입의 컷이 되겠죠 실험을 시켜드렸어야 했는데 나중에 부탁드릴게요 또 질문 네 저도 의아한데 소리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H&D 외에도 추가적으로 헤드셋을 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워낙 영상이 심플해서 사운드가 큰 영향이 있을까 의심되긴 하지만 그래도 의구심이 들긴 하죠 왜 굳이 사운드를 넣었을까 Q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네 네 네 네 네 맞지 않는 거니까 맞지 않는 거니까 그리고 R&O의 컷이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R&O가 없어지고 그리고 백그라운드로 보는 팩크가 그러니까 R&O가 그래서 백그라운드로 트랜지션에서 팩크처럼 매우 좋고 뭔가 들어오신 게 낫습니다 그걸 추후에 다른 사람의 역을 맞지 않을까요 일단 이 사람은 R&O가 가기까지의 시간이 걸린다 라고만 보여주고 그 이유가 아무래도 시야 밖에 있으면 그걸 찾으러 가는데 걸리는 시간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거죠 이것만 봐서는 그냥 바뀌니까 보이는 게 백그라운드에서 백그라운드로도 없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긴 하니까 근데 저는 유난히 흥미로웠던 게 이 시간이 1에서 2초 정도 걸린다 나중에 좋은 참고까지 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따라가는 게 아닌가 그러고 네 뭐 이제 저는 일치하는 거를 그 그걸로 했잖아요 그 뭐였지 분산 근데 여기서는 일치 정도를 ROC IOC로 이용하고 이것도 되게 좋은 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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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